이번에는 당구박사 앱의 3쿠션 기술 중에서 옆돌리기 부분을 어떤 의도에 의하여 만들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쿠션을 어느정도 즐기는 분이라면 옆돌리기가 보기보다는 어렵다고 모두 느끼실 것입니다. 당구박사가 옆돌리기를 분류한 방법과 배치별 공략법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옆돌리기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므로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구박사 앱을 실행한 화면입니다. 옆돌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옆돌리기를 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직관적으로 득점을 위한 내공의 경로는 알겠는데 막상 쳐보면 그렇게 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뒤돌리기는 첫번째 쿠션에서 힘을 가한 방향과 내공이 진행하는 방향이 대체적으로 같은 방향이므로 두께만 정확하게 맞추면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큰 문제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옆돌리기는 첫번째 쿠션을 향해서 들어가는 입사각에 따라서 반사되어 나오는 궤적의 변화가 심해서 뻔한 배치에서도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특징을 기억하고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입도록 옆돌리기 패턴 1번은 힘을 가한 방향과 내공의 진행 방향이 같은 즉 순각인 배치를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옆돌리기 패턴 1번은 두께만 잘 맞추면 득점에 성공하는 배치들입니다. 그러므로 옆돌리기 패턴 2번은 내공이 1접구보다 아래쪽에 있어서 자칫하면 밀려서 실패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옆돌리기 패턴 2번의 경우는 두께, 당점, 회전, 속도 모두 주의해서 쳐야 합니다. 옆돌리기 3번 패턴은 1접구가 쿠션에 붙어있는 경우입니다. 쿠션에 가까이 있는 공을 무심코 평상시대로 치면 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배치에 익숙해지도록 3번 패턴으로 따로 분류했습니다. 옆돌리기 4번 패턴은 옆돌리기를 길게 치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1접구에서 첫번째 쿠션까지 이동거리가 먼 경우입니다. 따라서 당점이나 타법에 따라서 내공의 진로가 많이 바뀔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쳐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패턴 5번, 6번은 뒤돌리기와 마찬가지로 스피샷과 코너각인 경우입니다. 옆돌리기 패턴 7번과 8번도 뒤돌리기와 마찬가지로 얇게 치는 경우와 작은 테이블을 연상하여 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느 패턴에도 넣기에 애매한 것을 주로 난구프리인 배치를 모아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당구박사가 연습한 배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옆돌리기 4-2C 배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배치는 쉽게 치면 키스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놀란 표정을 짓고 있죠. 당구박사 앱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공을 놓습니다. 힌트를 보기 전에 스스로 득점하기 위한 두께, 당점, 궤적을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스마크 부분에서 키스가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어떨 때 키스가 나고 어떨 때 키스가 빠질까요? 먼저 키스가 나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 얇은 두께로 부드럽게 치면 키스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내공이 빨리 돌아오라고 빠른 속도로 쳐도 마찬가지로 키스가 납니다. 그렇다고 두껍게 치면 아예 길게 실패하겠죠? 뒤돌리기 패턴 4번의 배치는 1접구에서 첫번째 쿠션에 이르는 거리가 먼 경우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잘 밀어치면 휘어들어가게 만들어서 입사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두께를 치더라도 입사각이 다름으로 각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당점을 3시에서 2시 50분 정도로 조금 올려서 미세하게 휘어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당점을 설정하면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쳐도 각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접구를 먼저 보낼 수 있어서 키스가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치는 것이 아니라 1접구에만 충격을 전달할 수 있는 약간 빠른 스트로크로 치면 1접구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빨라져서 키스가 빠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 배치는 키스가 나는 절묘한 배치로서 이 배치의 연습은 옆돌리기를 잘 치고 싶다면 특히 옆돌리기에서 키스를 빼는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연습해야 할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 당구박사 앱을 이용해서 반드시 정확한 위치에 놓고 당구박사가 알려드린 내용대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정도만 연습해 봐도 충분히 가치를 느낄 것입니다. 연습하셨다면 당구박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도 하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